자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란 등기 절차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등기관이 결정이나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절차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란 등기는 특히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서 개개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출제되기 어렵죠. 전체적으로 12문제 나오는데 이건 묶어서 용익권 등기나 담보권 등기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77페이지 이후에 용익권 용익권 등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물권 중에서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같은 물권이 있고요. 채권 중에서 임차권 등기가 있겠죠. 용익권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용익하는 권리는 첫째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때 도면을 내야 돼요. 지적 도면. 자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권리고 권리일부 즉 지분. 자 우리가 권리일부라는 것은 권리일부 이건 지분이라고 표현하죠. 지분. 지분 위에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분 위에는. 부동산 일부는 되지만 지분은 안 된다. 이건 기본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청정부의 등기 관련해서 신청정부의 반대에 있어야 되는 필요적 정보를 기억해 줘야 돼요. 지상권 같은 경우는 목적과 범위. 몇 가지 안 되지만 필요적 정보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목적, 범위. 그 다음에 지역권도 목적, 범위. 그 다음에 요역지, 승역지 표시. 즉 요역지는 승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해야 되고 승역지에는 반대로 요역지를 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목적이라는 게 없어요. 범위하고 전세금 내지 전전세금. 임차권은 차임. 이렇게 가장 반드시 써야 되는 필요적 정보를 알고. 이걸 뺀 나머지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정보라는 것은 이것은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하게 되고 등기하면 대학력을 취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존속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하고 등기하면 대학력을 취득하는 거다. 즉 약정이 없으면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정이 있어야 등기사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적 정보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고 이걸 쓰지 않으면 각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사항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 대해서는 특히 일반 지상권과의 구분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이라는 말을 썼을 때 구분지상권은 구분지상권 이것은 토지 상하의 범위 일정한 상하로 범위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수목수의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죠. 그리고 베타성이기 때문에 일반 지상권은 동일 토지 이후에 두 개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베타적 물건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 동일 토지에 똑같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다만 구분지상권 상하 범위만 다르면 이것은 상하의 범위 상하의 범위만 다르면 두 개 이상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는 도면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구분지상권은 도면을 내지 않는다. 상하의 범위만 결정되면 이 도면은 2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을 입체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역권 관련해서는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써야 되고 요역지, 승역지를 표시해주며 당사자 공동신청을 할 때 등기 권리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의무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될 겁니다. 여기서 지역권 설정은 민법적인 내용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편익을 받는 토지, 요역지라는 거죠. 역은 서비스입니다. 승역지.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편익을 받는 토지라는 거죠. 만약 A가 편익을 받고 B, 이게 편익을 주는 토지다. 즉, 이게 통행 목적이라든가 목적이 인수,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인수, 조망. 앞에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권 설정할 때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한필 전부에 된다. 승역지는 전부는 일부에 상관없다. 이건 민법적인 내용이죠. 등기와 관련해서는 지역권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요역지는 요사람이 A고 승역지와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요필지가 승역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승역지는 반드시 승역지 소유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즉, 소유자뿐만 아니라, 즉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승역지 지상권자라든가 승역지 전세권자 등등 이 이윤권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중복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소유권자를 전제로 했을 때는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가 돼 있고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으로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됐고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승역지 소유자겠지만 승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등등도 될 수 있다. 다만 이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만약 지역권 설정할 때는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로 한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해선 전세권에 대해선 자, 목적이 없다는 거 목적이 없고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요거 좀 알아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 이제 대지권 외엔 전세권 설정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특정 건물 건물 특정층 전부를 목적할 땐 여기 부동산 일부지만 요것이 부동산이 건물이 특정층 전부를 목적으로 할 때는 요 도면을 낼 필요 없습니다. 일부가 특정층 전부라면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1층 전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때 도면을 낼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요런 걸 좀 알아 두시고요. 전세권에 관련된 것 중에 제가 이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중에서 기본적인 것은 요 필요적 정보는 꼭 시험 날까지 거의 암기해야 돼요. 필요적 정보는 그리고 전세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세권 일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전등기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건 185페이지 정도의 조문을 인용해 놨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일부 이전등기는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료된 후에만 가능하며 이때 양도액을 반드시 써줍니다. 양도액. 양도액을 써주라. 그리고 예외적으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려면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 관련해서 담보물권 담보, 담보물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박스형으로 많이 문제 나와요. 박스형으로 문제 나오는데 용의권, 용의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해가지고 담보물권 중에서 우리가 저당권이나 저당권, 근저당권 대부분 근저당이 문제되죠. 그래서 실제 실무적으로는 다 근저당으로 거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나 여기서 반드시 써야 될 필요적 정보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필요적 정보, 저당권은 채권액 그리고 채무자 표시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목적인 권리 표시 목적인 권리, 어떤 소유권이 목적인지 또는 지상권,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지 이걸 보고 공동담보가 있다면 공동담보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 이게 이제 거의, 이게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근저당, 근저당이란 말 자체는 실무상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결산기 일정한 근저당권 일정한 한도가의 담보하는 등기죠. 그래서 이건 포괄적이다. 근이라는 건 포괄 포괄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포괄적, 포괄적, 근저당권 그래서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도매업자나 소매업자 관계라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한 채권, 채무 관계 계속 물건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에서 결산기 일정 한도까지 결산기 일정 한도를 우리가 채권 최고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채권, 채권 담보하는 저당권을 우리가 근저당하니까 여긴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증감변동하기 때문에 증감변동한다. 증감변동 증감변동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저당권이라면 채권액이 1억에서 2억 올라갔다면 그 변경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근저당권은 이 범위에 계속적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결산기 일정 한도까지 이것을 우리가 근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일반 저당권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근저당권에서는 반드시 써야 될 게 뭐냐 채권 최고액 우리가 일반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채권 최고액 맥시멈을 써줘야 돼요. 채권 최고액 여기에는 이자나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 역정이 있을지라도 이자 같은 것은 따로 등기상이 아니다. 등기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할 때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는 방법은 이건 단일하게 써다. 채권자, 채무자가 다수이더라도 구분해서 나누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 표시도 여기서 채무자 표시는 연대 채무자로 이런 말 안 씁니다. 연대만 안 쓰고 채무자 단순히 채무자라고 쓰며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 문제 되는 것이 뭐냐면 채권자가 바뀌거나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제일 문제가 돼요. 근저당권에서는 나오면 전부 다 근저당권 문제인데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근저당권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느 정도 썼으니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됐을 때 A, B 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계속적 거래가 있는 게 있어요. 채권 최고액을 얼마라고 썰었고 이렇게 부정성이 완화되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 그러면 민법상 이쪽이 채권자 이쪽이 채무자라고 그러면 만약 채권자가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가 될 거니까 물권에서 여기 등기 권리자 자, 그 다음에 자기부동산을 설정했으면 근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 되죠. 근저당권 설정자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했다는 거. 그래서 근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채권자도 바뀔 수 있고 채무자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채무자 바뀌면 근저당권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근저당권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자, 채무자 바뀐다. 그러면 여기서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자 바뀐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주체인 귀속주체인 근저당권자가 바뀌었으니까 근저당권 이전 등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 바뀌었어. 채무자가 채무자가 바뀌었다면 이건 근저당권 주체 바뀌었으니까 근저당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이전 등기하는데 이 근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다 부기 등기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채권자도 바뀔 수 있다. 채권자도 바뀔 수 있다. 채무자도 바뀔 수 있다. 채무자 바뀌면 근저당권의 내용이 바뀌었어. 근저당권 변경 등기. 변경 등기. 이것도 전부 다 부기 등기로 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등기 원인을 쓰는 방법을 주의해야 돼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걸 보시게 됩니다. 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증감 변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물을 인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바뀌면 근저당권은 따라가죠. 수반성에 따라서.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면 근저당권은 따라가니까 이전 등기야 돼요.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채무를 인수했다.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해버리면 제3자 채무를 인수했다. 그러면 이때는 근저당권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등기 원인을 쓰는 방법이 제일 문제인다고 했죠. 등기 원인을 쓰는 방법이 채권책이 확정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채권책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쓰느냐. 채권자가 바뀌면 이쪽은 전부 다 먼저 주체가 누구냐. 채권자 측에서 이걸 넘기는 거예요. 즉 A가 B가 A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C한테 돈을 갚을 게 있어. 그럼 B는 어떻게 대신 받아가져라. 이걸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채권자 바뀌면 용어가 양도라는 말 있어요. 양도. 그런데 이 채무자 측이 바뀌는 건 누가 주체되냐. 새롭게 인수할 사람. 갚아줄 사람이죠. 채무를 인수한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는 인수. 채무자가 바뀌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인수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 바뀌면 양도가 즉 채권 양도한 주체가 채권을 넘기는 거죠. 인수는 인수 받는 사람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용어가 채무자 측이 바뀌면 인수고 채권자 바뀌면 양도예요. 문제는 채권적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까 부종성에 따라 개개의 채권 채무 관계는 수많은 다수의 증간변동은 다수의 불특정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 결산기까지는 이때 개개의 채권 채무를 양도하거나 인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채권자의 지위를 넘겨가든 채무자의 지위를 인수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인수했기 때문에 계약 양도나 계약 인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는 계약 양도. 언제? 결산기 전. 채권적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 양도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결산기 전에 채무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때는 채무자의 지위를 이 D가 인수하든 대신 갚아주겠다. 이때는 계약 인수라는 걸 쓰는 것. 그리고 결산기 확정되고 채권 채권이 확정되고 나면 이때는 구체적인 확정된 채권의 양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확정된 채무의 인수가 되는 거예요. 채무 인수.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 측이 바뀌면 양도라는 표현을 써서 근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채무자 측이 바뀌고 인수라는 용어를 써서 근지당권 변경 등기를 각각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고 이때 등기 원인을 쓸 때 결산기 전 즉 채권 채구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이 표현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됐던 질문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근지당권 이전할 때 채권 채구액이 확정되기 전이라겠지 전이면 반드시 등기 원인은 계약 양도란을 써야 되는데 채권 양도란 말씀은 틀리는 겁니다. 채권 양도는 확정된 이유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지당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결산기 전에 즉 채권 채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썼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 양도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지당권 이전 등기를 못하는 거에요. 언제? 결산기 전에는. 결산기 후에는 확정된 채권이 양도를 원인으로 근지당권 이전 등기 하는 겁니다. 또 채무도 마찬가지. 채무자 바뀌었을 때 결산기 전에는 채무의 지위를 인수했죠. 계약 인수. 물론 여기서 인수의 방식은 면책적인 수냐 중첩적인 수냐 이런 민법상 약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등기비에 쓸 때 이렇게 인수란 말을 쓰는 것이고 이때 결산기 전이니까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근지당권 변경력이. 결산기 이후에는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면책적이든 또는 중첩적이든 인수를 원인으로 해서 근지당권 변경력을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기출 지문을 보시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근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이면 여기죠. 확정된 연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근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들을 잘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지당권 문제는 여러분들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여러 가지 저당권 근지당권 방대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한 근지당권에서 필요적 정보가 뭐냐 설정 등기할 때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써라 채무자 표시를 쓰되 연대 채무자라도 연대란 말을 쓰지 않는다.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채권 최고 근지당권이나 저당권은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은 굳이 목적물이 가액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그걸 넘어도 된다는 거죠. 감정 목적물 평가액이 1억인데 거기에 1억짜리 저당권이나 근지당권이 10개 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교재는 190페이지에 보면 근지당권이란 등기가 나올 겁니다. 실제 실무상으로도 은행에서는 전부 다 근지당권을 설정하지 일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 정보를 뭘 쓰느냐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임의적 정보와 관련된 것은 약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필요적 정보를 암기하면 임의적 정보는 자동으로 여러분이 그걸 뺀 나머지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질권 등기는 193페이지에 나온 것인데 이것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권리질권에서 당사자 표시는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 표시는 한 번 더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전세권 설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권리질권이란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저당권으로 담보가 돼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전제예요. 자 A가 B간에 이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권리자 설정자 여기 이건 채권자였고 채무자였어요. 등기별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때 B가 만약에 A 입장에서는 기한이익은 채무자한테 있으니까 변자액이 갚을 필요가 없겠지요. 일단은 그런데 B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제3대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빌릴 때 이 사람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다시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채무자는 무엇을 근거로 돈을 빌려야 되느냐 A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집중해야 돼요. 이건 어디를 보면 나오느냐 등기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등기별에 보면 여기 교재도 설명되어 있지만 을구에 여기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비단부채권 1억짜리 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가 이 사람이 이 B가 A한테 받을 권리가 있지 않아요. 이 권리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 이걸 권리 질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하니까 1번 1번 저당권 부 질권 설정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다시 돈을 빌렸다면 여기에 뭘 설정하냐 이게 바로 권리 질권이야. 그러면 권리 질권 설정할 때 보세요. 여기서 뭐가 문제 되냐면 이제 해당 권리 권리 질권에 대해서는 이 권리 질권자 이 C를 우리가 해당 권리의 권리 질권자 해당 권리의 권자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권리자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해당 권리 설정자 이 사람 즉 B는 권리 질권 설정자 즉 권리 질권 설정자 그럼 보세요. 저당권에서 B는 뭐였어요. 이 사람이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자 였었고 A는 뭐야. 저당권 설정자였지. 저당권에 대해서는 A, B가 당사자입니다. 권리 질권에 대해서는 B, C가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C는 권리 질권자로서 등기 권리자 B는 권리 질권 설정자로서 등기 의무자인데 이 사람이 동시에 누구예요. 저당권자지. 저당권자. 그래서 권리 질권 설정 시 등기 의무자는 이 저당권자다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즉 권리 질권 설정자다. 이거 당연하니까 물어보질 않아요. 항상 설정 등결 때 권리자 의무자를 때 말씀드렸죠. 권리자는 해당 권리권자 의무자는 해당 권리 설정자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증액하는 변경 그 다음에 기간을 연장하거나 저당권이 채무자를 바꾸거나 이런 변경 등기의 경우 다 설정 등기와 동일하게 권리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인데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 이 사람은 B가 가지고 이 저당권 가 가지고 채권 이거를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등기로 권리질권등기를 한 겁니다. 등기법 관련해서 등기의무자를 물어볼 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등기의무자는 누구냐 물어보면 저당권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다는 거야. 근저당권 설정자. 이건 너무 당연한 말니까 물어보지 않고 저당권자. 누가 아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이걸 알아두시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 문제만 알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에 관련돼서는 신청중부의 차임을 반드시 쓰고 그 다음에 특히 임차권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거 이건 민법시간에도 배우시겠지만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차인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서 등기하게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했다는 등이 촉탁등기 첫째 촉탁등기라는 거 촉탁등기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 임차권에 대한 이전이나 전대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편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말 자체가 임대차가 종료되고 난 후죠.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된 등기에 대한 이전이나 전대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언제 신청하는가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것은 임대차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한다. 그리고 그 절차를 물어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 임차권이 당사 합의로 할 땐 공동신청이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다. 절차의 개시 중에서 촉탁등기 이 부분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특징적인 건 몇 가지 정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의신청으로 나와요. 여러분 교재는 205페이지 표입니다. 205페이지 잘못됐다. 부당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 행정공무원이 부당하면 이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위법하다. 행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기관이 결정처분이 부당할 땐 특별히 따로 불복하는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 이게 바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2, 3년에 한 번씩 나오죠. 이의신청 이때 부당까지 불복해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의신청자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를 마련했다. 등기관은 법원에 있는 독립관청이라고 얘기하죠. 독립관청. 자기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등기관도 등기사무에 관한 독립관청이지만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이므로 일반 행정지지 감독을 따르게 했죠.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사업에 결정을 했다. 뭐냐. 각하결정. 처분했다. 실행처분했다. 이게 부당하다는 건 뭐냐. 지금 등기관 하는 일이 무언가를 보면 됩니다. 등기관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등기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해준다는 건 뭐냐. 등기를 실행했다. 등기를 안 했다. 거부했다. 등기를 각하결정했다. 이렇게 결정이나 처분이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하면 불복한다. 이때 실행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해준 게 잘못됐다. 이걸 적극적 부당. 어떤 분은 아니 해준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되기 신청했더니 임차권 등을 했다. 그러면 요건대로 안 했죠. 이런 건 적극적 부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극적 부당. 각하결정이라는 건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거예요. 이걸 소극적 부당. 신청했더니 각하했다. 두 가지. 부당은 소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나눴을 때 실행처분이 잘못된 걸 우리가 적극적 부당. 그다음에 각하결정같이 등기를 거절한 것이 잘못된 걸 소극적 부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부당한 결정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 드는 것이 뭐냐면 이의신청인이나 사유의 차이가 있어요. 즉 보통 일반적으로 불만이 이게 많겠죠. 안 해준 거. 이건 누가 이의신청하느냐. 이것은 소극적 부당에서는 등기 신청한 사람. 권리자, 의무자죠. 여기가 있어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뭔가를 기록했어. 적적 부당. 이쪽에 가면 이건 달리 여기는 신청한 사람도 불만이 있지만 이의관계인도 들어갑니다. 이의신청할 때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적극적 부당은 이의관계인도 들어가고 소극적 부당은 신청인만 가능해요. 이의관계인 여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실행처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사유 제한이 있어요. 사유 제한이 있다. 즉 이의신청할 때 사유는 등기법 29조에 1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각하결정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여긴 사유 제한이 없어요. 즉 사유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이식구조 각하사유 11가지 모두 다 된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소극적 부당 문제 적적 부당 문제 이걸 정리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방법이나 기간 효력 그다음에 기준 시점에 대해서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은 등기관이 잘못됐다. 그럼 등기관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등기관에 대해서 따져봐야 크게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야 되냐 등기관을 감독하는 그 우의의 기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그 우의의 기관이 누구냐 관할 지방법원 관할이죠. 관할 관할 해당 등기술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에 하지만 법원에 하는 것이지만 여기다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 조금 이따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당의 등기소를 통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제출한다. 그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 즉 실이 있으면 아무 때나 된다는 거 몇 개월 이내 하라 이 규정이 없어요.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의신청하도 등기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기간 이 신청 기간 제한이 없으며 신청 기간 제한이 없으며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의신청했을 때 등기관이 이 당 부당 올바르게 판단했는지 잘못 판단했는지 이 당 부당의 판단 문제는 기준 시점이 문제예요. 기준 시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기준 시점은 처분시 즉 각하결정이나 실행처분 이렇게 처분시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때가 아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신증거 이의금지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이 제출 안 돼서 각하했다. 그러면 그 당시 등기관이 각하나 기준 시점이 각하결정이나 실행처분을 할 때 그때의 서류가 미비됐기 때문에 각하나 실행처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행처분이 잘못됐을 때도 마찬가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나중에 새로운 인감증명 이걸 떼가지고 가서 이게 부당하다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이여만 된다. 그래서 신청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거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이신할 수 없다는 거 이 세 가지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절차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신청인만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신청인 말고 이해관계인도 이렇게 다 된다겠죠. 그래서 이신청 절차를 보시면 이 일을 누가 신청하느냐 이 신청이 있다는 거 즉 이신청인 경우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도 될 수도 있고 소극적 부당 이 경우는 당사자만 적극적 부당은 둘 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신청 그러면 이신청할 때는 바로 등기소에 신청서를 대야 돼. 왜냐하면 이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등기관이 결정첨을 부당하거나 위보할 때는 신청서를 여기다 내라는 거예요. 이 신청서 그래서 등기관을 거쳐서 이걸 감독하는 지방법원에 가야 돼. 여기에 판단해 드렸는데 갈 때 직접 법원으로 못 가고 등기를 거쳐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등기소에서 이 신청서를 내면 등기관이 이걸 판단해 보겠죠. 과연 얘가 이유가 있는지 즉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건지 판단해서 만약 여기서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걸 굳이 법원까지 끌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처분 상당한 처분을 내려라. 여기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그러면 상당한 처분은 끝납니다. 굳이 법원까지 보내서 불필요한 일을 일으킬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이 신청을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 보니까 이유가 없어. 여전히 등기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재고를 해봐도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법원에 송부합니다. 즉 이때는 3일 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송부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관보다 좀 더 법률적인 법관들이 판단하겠죠. 법관들이 판단해서 이유가 과연 있는지를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 결정하기 전이라면 가등기 명령 또는 부기등기 명령 이 신청이 있다는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명령에 따른 등기라겠죠. 절차의 개수 중에서 이 신청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명령에 따른 등기다.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 결정하고 나면 등기를 명령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 후에는 등기 실행하라 또는 뭐 등기를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명령했다는 등기.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 명령 구기등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등기를 명령하고 여기서 만약 이유가 없다 기각이나 기각하겠지. 기각하겠지. 요건이 안되면 각하 이유가 없다면 기각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등기항의 결정 여기에 대해서는 항구나 제항으로 다툴 수 있지만 다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서를 이쪽으로 보내주고 항구나 제항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지만 다른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소극적 부당은 당사자가 적적 부당의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불복을 합니다. 이게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대 신청선 등기수에 내라. 여기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쳐갈 때 원래 법원은 재판하는 기관이니까 불필요하게 이런 등기 문제까지 전부 다 법원으로 가주면 재판의 사무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등기수로 보내서 등기관이 한 번 더 재고의 시간을 주어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봤을 때 이유가 있다면 여기서 끝내고 말아라 이런 얘기죠. 만약 이유가 없다면 3일 이내 이유설청을 법원에 송부해줍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바로 이걸 판사가 다시 판사의 법관이 판단해보고 결정하기 전에는 바로 가등기 명령이나 이의신청이 있다는 부기등기 명령을 낼 수 있고 결정하게 되면 등기를 명령하는 것인데 이유가 있을 때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각결정하나 각각결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구나 재항구로 불복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의신청에 관련된 절차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있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208페이지에 규칙 제 161조 관할 법원의 명령 즉 기록명령을 해도 할 수 없는 경우 이것도 한번 출제했었고요. 서로 양립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즉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면 허락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 이전등기 기록하라 라고 명령이 내렸는데 등기 전 이미 제3자 앞으로 아까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기 때문에 제3자 앞으로 권리 이전등기 되어 있다면 할 수 없겠죠. 또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같은 등기 기록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등기 기록명령에 따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지상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배타성 때문에 또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소하라는 기록명령을 내렸는데 말소 등기 전에 이해관견이 발생했다 그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첨부정보를 등기로 다시 내라고 명령했는데 신청이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특수한 경우도 최근에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최근 간단한 문제는 제가 기본 교재 뒤에다 실어놓고 해설을 붙여놨으니까 하나만 참고로 보겠습니다. 209페이지에 30일에 나온 등기관이 결정처분에 대한 2위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찾아보라고 이렇게 빡세형 문제를 내죠. 이 일반적인 문제는 좀 빡세형 문제에 비해서 좀 쉽지만 이런 빡세형 문제 나오면 지문 하나하나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개수를 물어보는 게 더 어렵고 이렇게 서로 조합을 했을 때는 그 중에 정확히 몰라도 한두 개를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2위 신청 집행정효력이 없다. 아까 없는 거 집행정효력이 없다. 신청기관 제한이 없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신사실 신증거에 대한 이의금지 안 된다. 그래서 기역은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새로운 사실으로 이의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등관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시청할 수 있지 신청서는 서류는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지만 이 신청서는 이 등기관을 감독한 위에 있는 기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시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서는 여기다 내라. 이렇게 그래서 맞는 겁니다. 디귿은 등기관은 이유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 신청서부터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 신청서 신청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3일 이내 이유서를 붙여서 법원에 보내야지. 왜 이걸 또 신청해 주겠습니까? 바로 법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역 리은 리을 이 세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이의시청 문제도 보시면 30회도 나왔고 30일에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별도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의시청 절차 이의시청 절차 등기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했지 등기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해주는 걸 실행처분 안 해주는 걸 각하결정 일반적인 불만은 각하결정에 대해서 왜 안 해줍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만약 부당하다면 다툰다. 이때 각하결정에 대해서 다툴 때 이걸 소극적 부당이라고 했고 당사자만 즉 신청했던 당사자만 불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각하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적은 결정형식으로 각하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 제 29조 제 몇 호에 의해서 각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바로 이의시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 부당 즉 등기 실행처분이 잘못되다고 다툴 때 이걸 적극적 부당 이때는 뭔가 등기법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등기장 이해관계인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모두 이의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사유 제한이 있다. 즉 29조 각하사유 중에서 1호 관할 위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이의시청할 수 있지 적극적 부당이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알아두시고 절차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이해하시며 없는 거 신청기간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며 새로운 사실 즉 신사실 신증거엔 이의는 금지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법 제일 마지막 이의시청 문제까지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내용을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뜬금æ